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따따 따따 따 따 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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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그냥 하자 이거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엄마가 똑같구나 어차피 시원한 거 있어? 진짜 안 돼? 그렇게 해야 돼? 알았다 이렇게 해도 낙지 끼고 설마, 설마 스킨쉽! 대단하다 희연하지? 희연하지? 그 많은 준비 운동 중에 준비됐지? 잘 긴장하고 있어 주소아 주소아 한 시간 기다려 수영 안 배웠는데요? 저거 재밌는데 도전 도전 던졌는데 오늘은 물살이 이렇게 돼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실외 수영장을 가게 되면 꼭 멀리 던지면 제가 꼭 주워올 수 있는 그런 내공을 기르겠습니다 황부인이 던지면 가고 아무나 던지면 강아지죠. 저는 황부인의 강아지가 되고 싶어요. 야 진짜 신혼부부다. 지경 씨. 야 이거 뭐야 저게. 아니 뭐야. 나이가 너무 힘들어. 안 힘들어? 나는 좋다. 힘들어 나 안 힘들어. 좀 심어야 될 것 같아. 안색이 안 좋아. 그런 거 있잖아. 나 시계 한 다음에 이쁜 여자들을 꼬시러 갈 것 같은 그런 건 아니지. 아 근데 좀 서야 될 것 같아 부인. 어떻게 나 술에 나 귀찮은데? 얼굴 색이 안 좋아 지금. 화장 지워줘서 그래. 안 힘들어? 힘들어. 오늘 나 힘든데 뭐 서비스 없나? 오늘은 휴로 해먹지 않나 주시나? 내가 발 마사지 해줄게. 아니 괜찮아지 지금. 왜? 아니야 진짜 괜찮아. 아니 진짜 괜찮아. 아 왜 그래? 아니 나 쥐를 풀어준다고 쥐를 났을까봐. 늙으면 근육이 뭉쳐. 아니 깜짝 놀랐어. 아니 나는. 지금 쥐가 날쯤 됐는데? 아 진짜 괜찮아. 아 진짜?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근데 웃긴 게요. 그래서 준비 운동도 풀어주기 위해서 한 건데. 더 긴장하게 만들었죠. 자꾸 기도 안 났는데. 다리 맞은 거 같아. 쥐가 날 뻔했어요 진짜. 쥐가 날 뻔했어요 진짜. 쥐가 날 려는 거예요. 긴장해가지고.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. 발을 보니까 꺾고 싶더라고요. 발을 보니까 꺾고 싶더라고요. 저도 놀랐고. 황 후보 부님도 놀래갖고. 근데 저기 당황했었어요. 나 물. 물. 뭐야. 어 그렇죠. 마시는 물이라고는 안 했잖아요. 아 귀엽다. 아 동심의 세리로 들어가야지. 아. 장난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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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원래 인생이 장면이잖아. 내가. 그러면 내가 잡을게. 내가. 내가. 내가 잘 잡는다고. 아 진짜로. 내기에요 내기. 저기가만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는데. 오케이. 천천히 줄게요. 난 남자니까 천천히 뗄게. 오케이. 신나는 똑같이 줄게요. 뭐. 난 잘 먹어봐라. 아니 참아 지금 참아. 야 이쪽은 진짜 신혼병이다. 신혼부부. 또 넘어진다. 저러다 이제. 저러다 같이 넘어지겠지. 아이고 hasta luego. 잡아. 잡아 relat열. 아 좀 말 안하고 매주는 이벤 있을 거예요. 아 jurisdictions 잘 들었습니다. bitte. 아 저 꼬마들의 한마디로 설명하는 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. 저도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. 아우, 기불대요! 천지! 아이스크림! 아이스크림! 너무 힘들었어. 아이스크림! 알았어, 와줄게! 어처업으로 가는 거예요, 지금? 어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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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틀렸어! 오, 여왕이야, 여왕, 여왕! 맥주 맛있겠다! 맥주? 너무 안되지, 나 대낮부터! 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하나 사서, 나만 먹을래? 이제 좀 몸처럼 마음이 타는 거 같지 않니? 맥주, 화나, 안녕! 선배!